4.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국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은 조지와싱턴이 국부이고 중국은 모태통이 국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선언을 말살하는 무리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 창조와 인류를 만드신 이를 창조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를 분여하는 집단, 창조주를 부정하는 집단 역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창조주를 대신해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였어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이며 기도하는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았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서 두 가지 책무를 주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제목 그분과 깊이 깊이 라는 이 제목 속에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 히스. 그는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준 두 가지 책무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성교사의 책무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권한받아야 하는 책무였던 것입니다. 이 책무를 받은 사울은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도 건강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당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절에서 24절, 25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말씀은 생각없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담애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를 맞아 밤에 담애색 성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와 탈주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간단하지 않은 말씀이 23절 서두에 나온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남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도대체 뭐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 날이 지남이라는 말은 사울이 회심한 이후 그의 행적을 연구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연대는 주후 63년경이고 사울이 회심한 것은 주후 34년경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년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시간대별로 치밀하게 기록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30년이 지났으니 누가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23절에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남이라는 말이 얼마간의 기간을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혀 그 날을 알 수 없냐 하면 완전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의 해석 원칙 첫 번째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룬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아보면 답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잡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사울 자신이 기록해놓은 회심 사건 이후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에 쓴 말씀 갈라디아스 1장 17절 18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성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오늘 말씀을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갈라디아스 말씀을 보면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라비아 광려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려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다메성으로 돌아왔다가 죽을 고비를 맞게 됐다.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색을 탈출하여 에루살렘으로 갔다. 에루살렘으로 가서 15일을 보내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날이 지남이라는 말은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보낸 아라비아의 3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아라비아 중에 어느 곳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추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선 아라비아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아라비아는 페르시아 망과 홍해 사이에 이르는 넓은 사막 지역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유목민만 지나다니는 그런 고적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곳에서 사울은 3년을 보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은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40년 광년에서 그 방아하던 그 곳을 따라서 여행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호랩산 꼭대기에서 40주 아이를 흩뜨려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은뇌받기를 갈망하고 능력을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한 것은 그곳에서 3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3년이 아마 신학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실치 않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 3년의 기간을 잊었기에 로마서와 같은 위대한 교리를 만들어냈고 신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의 기간을 보낸 결과 사월에게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아라비아 3년은 사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월의 아라비아 3년의 침묵 기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간이 존재하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확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이거 정말 가져봐야 되는데 이 사실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1대1의 시간 또 예수님과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세례받고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서 직분 받아서 남들은 나에게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 사미하나님께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은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설교만 듣다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만 보내다가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아 이게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진지하게 본인들한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신도 지도자인지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점검하고 본인을 스스로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나오는 자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냥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라비아 광야 3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밤낮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하고 깊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일평생 믿음의 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지만 죽을 고비를 걷게 되고 밤에 광주를 타고 탈출합니다. 다메섹 탈출한 후 사울이 향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들어와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귀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과 그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당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료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벗어빨라나고 환영해야 되는데 웰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마음도 이해는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울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게 정말 답답할 로롤이었죠. 그때 서머스머한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시키는 인물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바나마입니다. 이미 우리는 바나마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을 팔아 사도들이 밭 앞에 둔 자였고 밭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둔 자입니다. 사람들을 그를 본면하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쟁 11장 24절에는 바나마는 착한 사람이요 성명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도 아니요 평신도 지도자도 아니었지만 사도나 평신도 지도자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 바로 바나마였습니다. 그 훌륭한 바나마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사울을 위해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증가한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나마의 중재로 사울은 사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될라 그러면 바나마 같은 이런 분이 계셔야 됩니다. 바나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온유안에 찬바람 부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해준 것 없이 보기 싫고 말도 잘 못하는 그렇게 흠집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를 해도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멀리 보이면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몇 년 만에 교회를 찾아왔는데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물론 내 성격이 그렇세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성격이 그렇다면 고쳐야 합니다. 신앙인은 바나마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마가 한 손으로는 사도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과거 에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월의 손을 잡고 화해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사월의 첫 번째 순교자 스대면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전한 결과 사월에게 온 것은 죽음의 위기라는 것이죠. 다메색에서도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월 죽이려 길을 공모하더니 또 에루살렘에서도 2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월이 받은 사명 두 번째가 예수님으로 고난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받은 책무의 길 사명의 길도 이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의 길을 맞아 예루살렘 행자들이 그를 자신의 고향 다수로 보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31절 마지막 한자리를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의한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까지 확장되기까지는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라의 전체의 교회를 보든 개교회를 보든 교회의 성장에는 위기와 고난 환난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아보면 고난과 환난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지났기에 지금은 어느정도 괜찮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도 과거에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오늘과 같은 건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서로 교자의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단히 닮으려고 노력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우니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개인도 교회의 공동체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는 여기에서 잘 모셔야 할 것은 든든히 섰다라고 하자고 서간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습니다. 짓고 있는 건물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먼지가 나고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설계도 되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지구로 변할 것입니다. 또 수가 많아졌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조건은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 교회가 31절 말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성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과 깊이 깊이 관계를 맺고 주님을 잘 성기는 우리들이 되어서 믿음 생활에 한치도 오차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